유튜브 친구들도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오 떵게 많네 신전떡볶이랑 볼케이노 닭다리인데요 일본가서 삼박사활동 엄청 먹었어요 영상은 따로 없어요 힐링이 좀 쉴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같은거 많이 사오고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흑기사님 투투 고맙습니다 아커브 맥주컵이에요 이쁘죠? 이뻐서 사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와 떡이 너무 느끼해가지고 오늘은 좀 맵게끔 해서 와 신전떡볶이랑 볼케이노 치즈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딱 음 음 음 음 와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매운거는 다 안맵겨요 매운거 먹으면 속이 아파가지고 일본가서도 알아봤어요 이렇게 많았습니다 많이 알아보지 못했고 한 두분정도 알아봤어요 떡이 많아졌네 떡이 많아좋아요 부산을 왜이러 갔어 왜이러 갔어 살이 지금 쪘어요 일본거 다녀와가지고 운동을 해야죠 좀 매워요 이렇게 사인붕녀 사인붕녀 맛있다 여전히 귀여우세요 고맙습니다 일본거라도 엄청 매웠어요 장어 덮밥이랑 초밥이랑 한국 음식이 진짜 그립더라구요 3박 4일 동안 외국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그릴 것 같아요 외국생활 와 맵다 일본에서 사도 안매운거 먹다보니까 와 이정도도 맵네요 진짜 매운걸 잘 먹는게 아니라 뭐 지진다 똑같았을때문에 제가 매운거 잘 먹는줄 아는데 매운거 그래서 잘 못먹습니다 오 매워 똥순이가 강아지 막 맡겼어요 똥순이가 강아지 강아지 두고 어떻게 가요 똥순이가 있죠 치즈랑 같이 치즈랑 같이 오 안뜯어지네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치즈랑 같이 치즈랑 같이 오 치즈랑 같이 치즈랑 같이 오 치즈랑 같이 치즈랑 같이 치즈 치즈랑 같이 치즈 매운걸 이걸 즐겨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막 좋아하다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맞나? 즐겨먹어요 그냥 무조건 고기는 청양고추가 있어야 돼요 고추 고추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와 이거 조금 맵네요 신선 떡볶이 아 미안해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어우 와 이렇게 화끈하네요 그냥 음 볼크인의 소스는 안 먹겠습니다 아 학기사님 되게 고맙습니다 미스는 좀 더 먹을 것 같아요 좀 더 먹고 제가 일단 그리고 보자 그런 좀 더 좀 더 아 유니버스 유니 그쪽 어디 유니버스 놀이기구 와 놀이기구 짱이야 짱 3D 어벤전스 그거 봤거든요 와우 주라기공이랑 그거 놀이기구 탔는데 열차 놀이기구 주라기공이랑 어벤전스랑 열차 탔거든요 열차 열차가 엄청 무서워요 진짜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가거든요 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유니버스 스튜디오 아우 진짜 놀이기구 짱이야 짱 항상 간주에 패밀랜드 놀이기구 타다가 그 좋은데 가버리니까 와 사람이 너무 좋더라구요 놀이기구 짱이야 짱 헬리포트는 못탔어요 와우저 여행갈때는 놀이기구 막 타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이거 안되겠다 에어컨 힘을 좀 빌릴게요 모자를 써서 더운 것도 많은데 맵고 뜨겁고 해가지고 이거 더 덥네요 덥고 1분쯤에 맛있던게 전 장어덮밥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아 장어덮밥이랑 초밥이랑 뭐지 편의점에 파는거요 도시락 도시락 그게 진짜 맛있게 먹던거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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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긴 진짜 맵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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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나오겠지? 그렇게 빌어야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있어요 계란은 좀 살꺼 그렸네요 아 콜라 먹을게요 아 콜라 먹으면 더 맵지 않나요? 저는 좀 그던데 콜라를 먹으면 더 매워지던데 콜라 먹으면 더 매워지던데 마요네즈 쿨피스랑 우유를 먹어야 돼요 물이나 아...무거 뜨겁고 맵고 이거 맵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치얼쓰 컵이에요 컵 이거 어우 좋아 좋습니다 전 떡을 진짜 좋아해요 불리님 색이 고마워요 아 흑기사님 색이 고마워요 아 콜라 먹으면 더 맵잖아요 이러면 콜라 먹으니까 더 맵죠 다행히 아 그냥 따라 먹죠 아 콜라 먹으니까 더 매워요 아 맵다 아 매운데 중독성 있는게 진짜 떡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맵고 그게 아니라 맵고 중독성이 있고 맛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제품이 잘 팔려요 진짜 근데 맵기만 하고 맛없으면 아 그거 오메 잘 안 팔리죠 마구마구님 뱃겨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좋잖아요 맛있지만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그래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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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4인분 여름유가 다 다녀왔어요 떡 한 번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? 떡 한 번은 몇 개요? 모르겠어요 그냥 짖는데로 다 먹어요 쪼개쪼개 돼요 뭐지? 먹기 ください understand 먹기 너무 맛있어 저 이 컵 산거 있잖아요 일본 여성분한테 잘생겼다고 소리들어가지고 내 자랑좀 할게요 잘생겼어요? 이랬어요 일본에서 3박 4일 동안 매운걸 안먹으니까 그 매운걸 감각을 좀 잃었네 마지막날에 신라면을 먹었거든요 신라면을 먹었는데 그것도 매웠어요 근데 지금 감각을 좀 잃어버렸네 그 매운 그게 양심이 없노 양심이 없노 양심이 없노 살 많이 쪘어요 일본가서 양심이 없노 학생분 있어요? 학생? 지금 자기가 나이가 아직 그 어리신 분 있어요. 요새 밥 잘 나와요. 나는 왜 이렇게 학교 그 시기 먹고 싶지? 13살 학생분들 마음부터 내 방에 개밥이에요? 개밥이 학교 밥이 저 있을 때도 고등학교 때는 좀 맛없었어요. 중학교 때까지 맛있거든요. 중학교 때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12살이요? 아이고 루안이 엄청 고맙습니다. 여기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? 뭐하고 노세요? 저 있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학종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초등학생분들 스피치인가 그 인기만컨대 5뿌리 한 번 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. 떵게요. 내 오늘 먹방은 신전 떡볶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 어딨ра. 와 까지가 오셨습니다. 고구마 나ons と 고구마 나랑 еждreath 간약 화려 에이 어휴 민개 아.. 같이 먹어야지 백기 고맙습니다 마구마구는 백기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사카에 샀어요 마지막 왠지 오리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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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너무 매워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